서울 강남 한복판 최대 핫플레이스 강남역 2번 출구 바로 앞 럭셔리 하이엔드 오피스텔 안내드립니다. 2024년 12월 준공이 임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남은 잔해 호시를 파격적인 분양 조건으로 공급합니다. 3.7m 높은 징구에 전용면적 약 22평 54제곱미터에서 22평 71제곱미터까지 계약면적은 38평에서 49평까지 총 337호실로 구성되었습니다. 루프탑 인피니티풀을 비롯하여 약 천평 크기의 하이소사이어티 어메니티 시설과 주식서비스 골프장 부킹 발레파킹 등 최고급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. 5.1m 높은 징구에 전용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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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